오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의 응답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것도 응답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시작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결혼했다, 이런 것들도 응답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응답을 받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응답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을 받아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하면 여러분에게 한 지역이 딱 보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오산을 놔놓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성도하면 말이 됩니까? 물론 다른 데 가서 불도 질러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안 사는데, 여러분이 여러 분이 있는 직장, 학교, 과정에서 응답을 받아야 해요. 한 지역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응답이 뭐냐 하는가 생각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다 보입니다. 유일성이 딱 보입니다. 유일성이 딱 보입니다. 유일성이 딱 보입니다. 유일성이 딱 보입니다. 한 나라가 보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 대청이 사는 동안에, 내가 한 나라는 살아야겠다, 이거 놓아야 합니다. 대청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 나라를 계속 가면서 여러분이 그 나라의 성사도 보내고, 그 나라의 렘넨트도 부르고,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의 기준을 바꿔라니까요. 여러분은 재창조로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시 등 다 봐요. 여러분이 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후되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우리 본부의 훈련이나 집회나 단어들은 갑자기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게 응답이구나 라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변명인 줄 아세요? 아휴,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응답 못 볼 때는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우리 교육을 놓고 바로 다섯 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잘 못하죠. 내가 하기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장모님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한 시간 이상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딱 세 가지 정리하면 됩니다. 한 지역에 오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세요. 보금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금은 여러분의 과거, 그 다음에 오늘 모든 미래에 끝냈습니다. 이것은 오늘 송구 인식을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요한보금 19.3절에 봐. 요한보금 19.3절에 봐. 다 이루었다. 다 이룰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16절 예수님은 그리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구약의 신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란 겁니다. 그분은 구약의 신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 다음에 오늘, 미래에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바로 이해하라니까요. 우리는 정책理解, 부인, 자꾸 나 스스로가 벽을 만듭니다. 종시自己 화地 위牢. 1954년까지는 1마일이 1.6kg죠. 운동선수들이 1905일까지는 1.6kg를 4분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4분 안에 들어오면, 폐, 심장, 근육, 인대, 뼈가 다 파일한다고 했어요. 심장, 뼈가 다 파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의대생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의대생입니다. 로드 베니스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3분 59초 4를 기록했습니다. 마의 4분대를 끊은 거죠. 그 후에 2년 동안에 300명이 4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벤니스트가 이야기했어요. 애초에 벽은 없었다. 벽은 내 스스로 만들었다. 그 친구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우리 자꾸 생각 속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안 됩니까? 진짜 교회 안 됩니까? 진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렵습니까?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쳐야 됩니까? 자꾸 속이고 사기 쳐야 됩니까? 복음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보세요. 자꾸 거짓말을 쳐야 됩니까요.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꾸 시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여러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시작도 복음이고 진행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고 시작이 после 진심, 겨終 이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noir로 corner 에다 주님 пожar, 주님 camp.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용을 붙잡을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복음 안 하고 왜 내용을 읽어야겠냐?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말씀은 달라요. 똑같은 줄 아십니까 복음은 다 끝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잡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못 잡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약속 속에서 기도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나는 부산에서 철하는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내가 그래 말이야 말씀 속에서 제목이 한 단어까지 나와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 봐요 그렇게 안 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딱 강단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한 제목을 찾아내라니까요 벌써 포로 많은데 5분, 10분, 20분 여러분 그거 틀렸습니다 그냥 한 단어가 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해 못한다 그러면 복음이 이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려왔다 이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연 몸에 들어왔다 이해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게 돌아가시고 살아가다가 이해 됩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너희가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너희가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저는 딱 이깁니다 말씀 떨어진다 말씀 떨어진다 거기서 제목을 딱 잡으라 거기서 제목을 딱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 장노인들이나 건사인들이나 지금 간증하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가 안 되는 기도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전도 되는 분들이 지금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오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교회를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뭔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교회가 대안예수교, 장노교, 합동체계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우리를 지도하는 선배들이 참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아니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김수영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김수영 목사님은 교육, 대학생, 청년부 우리 보고 한 주간에 설교했죠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전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구하게 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다른 걸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암송대를 해요 每个月一次 배송 성경 그럼 내 성경 암송대 하면 난 무시 1등 했거든요 어 做 성경比賽的话 我一定会得 1등, 1등 어떤 순간에 말씀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쭉 능하는 중에 교회가 교회가 우리 예배당 한 6분 1 될란가요 요마해서 관계상만 해요 교회가 근데 거기에 80명, 100명 들어오니까 교회가 작잖아요 그때가 고1이었습니다 고2 올라갈 때죠 옆에다가 교회가 500명의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종이 요만한 종이를 갖다가 요만한 종이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봤거든요 뭐냐 보니까 교회가 건축하니까 흥금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급도 없이 고등학교 2학년이 500만을 작전한 거예요 뭐 증인도 안 있습니까 500만을 작전했는데 그때 500만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상금을 500만 받았습니다 그 집으로 짓잖아요 집으로 갚시라 그는 작전해놓고 작전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학예고사 신흥 끝날 나는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안 마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공부를 하지 마라 말이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내가 받은 게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딱 말썽과 제목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애매하지 않습니다 딱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라니까 목을 내라고 저는 림넨트에 있는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런 거 하 웃었습니다 우리 림넨트에 있는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런 거 하 우리 림넨트에 있는 학생이 정말 큰 거笑 아무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 대학도 안 나왔다니까 대학도 안 나왔다니까 신학 공부했어요 대학 가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RTS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RTS 제가 거기에 교수요 내가 수준이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면 사람이 못 막습니다 지금 좀 회사가 어렵다 지금 안 된다 여러분 그거요 부신하고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때 본가의 사람 생활 드릴 뿐하니까 아니 맞는데 생활을 못 드려요 여러분이 교회다 여러분이 회사다 여러분이 직장이다 여러분이 가정이다 중요한 문제고 생활 드릴 뿐하니까 교회와 직장 家庭이 遇到问题的时候 우리 발상 신경이 그러면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속 반복 매일 해보라니까 매일 말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낮 밤에 기다려 봐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이러지 하면 문제가 와요 위기도 와요 갈등도 와요 분쟁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더 빨리 가게 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배가 더 빨리 갑니다 그 때 뭐가 보입니까 드디어 한 적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오순절 날이 이르메 못 막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아보면 괜찮아요 응답받으면 겨울도 별로 안 추워요 응답받으면 여름에도 별로 안 더워요 응답받으면 여름에도 별로 안 더워요 응답받으면 문제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받는데요 우리가 이거 하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기 남부 지역이 있다고 보입니까 이게 예루살렘 오은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지역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아 뭐하지 그래서 보면 진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신발 사러 가봤습니까 여러분이 신발 사러 가는 날에는 보이는 게 신발밖에 없습니다 왜요 신발 사러 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미용실에 머리로 가봤습니까 그날에는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관심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닷가 안 보인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한 지역 그걸 보고 웃으려면 안 됩니다 내가 웃으면 그걸 따라 웃어줍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은약을 딱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한 나라가 딱 보입니다 플랫폼 우리가 뭐 기차를 탄다 비행기 탄다 이러면 그 플랫폼 앞에 가잖아요 그 플랫폼에 가면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 번씩 보면 예배 신앙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간다 유학 간다 보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선교사 그 다음에 이민자 그 다음에 유학생 이거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중에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 밖으로 위험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다민족 그러면서 TCK 사실 이게 다 플랫폼이란 말이죠 우리가 특화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 이민 그 다음에 유학생 이런 분들이 전부 플랫폼이고 발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지 않으면 요소가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십니까 마십니까 파수망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망대 그게 뭐냐면 대청 중심으로 램7에서 나라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놓고 이렇게 가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올해 마찬가지로 내년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는 거 보세요 굉장히 문이 열릴 겁니다 지역하고 나라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집중 캠프를 하는 겁니다 순서 똑같습니다 순회 순회 여러분이 나라를 담당하고 그쪽으로 여행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 순회 가기도 해봐봐요 단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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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여는 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여는 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는 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암테나를 세는 겁니다 그 암테나가 뭡니까 드디어 봐보세요 오늘 성경을 들어봐보세요 看看 今天的 성경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팀이 나왔습니다 암디옥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정 가정 마게도냐 마치 굉장하죠 하나님 문 여시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업 그 다음에 전문성 가지고 아시아로 내가 장로 부탁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기능인들 전문인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가서 장로님하고 직위한 다음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 중요한 가지 밤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전문인이 딱 노는 게 아시아 시간됩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노합니까 단신을 살리는 레몬턴 노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경제 정치 문화가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응답은 대충이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게 다 보이죠 시간표가 뭔 시간합니까 지금 이 축복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장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2부 3부 한번 들어보세요 틴 틴 틴 틴 2부 3부 심각하게 병들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여러분도 말하고 싶어요 대충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이거 해봐요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가 정말 좋습니다 나는 우리 지금 장롱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지금 중요한 제자들 굉장히 좋은 준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후대들 서미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어디까지 보냅니까 2, 3, 7 5,000 종족까지 이게 시간표예요 왜 한 지역과 한 나라 사야 됩니까 한 지역 사야 살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진을 보고 응답을 합니다 다른 응답 아닙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한 개씩 응답이 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이승별 다 보입니다 그 이승별이 뭡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걸 바꾸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크게 집중훈련입니다 그게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오직 가지고 한 해 동안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직 신앙 그 다음에는 유일성 가지고 성경 신앙 그 다음에는 위리성 가지고 성경 신앙 그 다음에는 재창조 가지고 전도 현장 신앙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학문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신앙 교육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목표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세 가지 뜰 이거 보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우리가 치유 교육 전달 이거는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생애 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요 검토의 시대를 지금 굉장히 잘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려고 중요한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해볼 겁니다 키는 세 가지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통역 통역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지금 우리 중어 예배들이죠 그 다음에 중어 지금 통역하죠 그 다음에 우리 중어를 갖다가 우리 어린이집 그 다음에 우리 유일 돌봄 인자 학교 심어내보는 거 내 친구 하나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못하고요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언어 공부 안했습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사실적으로 힘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시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예배들입니다 영어 통역 그리고 영어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유일돌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큼 똑똑하냐?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영어 시험 쳐서 나한테 자료를 보내온 거예요. 아이들이 100점, 100점, 100점. 제일 못한 아이가 90점.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집사님이 기초등이 아니고 어려운 데였다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장롤이 굉장히 잘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 한국과 4개 언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생활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렸잖아요. 가능하면 랩르드 데이 때는 집사님이 영어를 중국으로 통해서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도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굉장히 통해서 잘합니다. 영어로도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굉장히 통해서 잘합니다. 3부 때 랩르드도 채우고요. 3부 때 랩르드도 채우고요. 3부 때 랩르드도 채우고요. 노래와서 좀 어스럽라도 괜찮아요. 반응도不好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사님 잘 들어봐요. 우리는 한 마리 해도 잘 못 들어요. 그냥 집사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잘 못 들어요. 그냥 잘하는구나. 그리고 원체 잘하는 사람도 조금 틀려줘야 병원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체 완벽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라니까요. 어린이집 쪽엔 아이들을 원장님 보고 영어 아이들을 통해 시작하라니까요. 옛날에 조용필 목사 한 번 집사님이 아파서 통역 안 했습니까? 우리 이 친구가 필리필에서 영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호주 갔다 오고 내가 일부러 말 안 하다가 예배 전에 딱 샀거든요. 나보고 올라와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요. 내가 쉬운 단어를 쓸게. 그리고 똑같이 해보죠. 한 번 하고 나더니 뭐, 얼마 자신감 생기는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슨 차별 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마약,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합법되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뭐 연예인들, 연예인들 마약 때문에 막 잡아서 죽이고 사는데, 그거요. 조금 지나면 싹 다 다 통과되뿝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게 지금 전 세계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청이, 생각 바꾸세요. 우리 대청이, 생각 바꾸세요. 뭐가 응답이냐? 여러분의 연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결혼도 이 세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계 속에 여러분의 삶이 나와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참 응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에 살리는 주역입니다. 당신은 한 지역, 한 나라, 한 나라, 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청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